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새 남자입니다 지금 쇼비너머님 6번째 시즌 현재까지 탑3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렛츠기릿! 렛츠기릿! 오 이 손이야 이 손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아 그래요? 근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야 이거 해봐 그러니까요 경연이 힘들어요 자 일단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 악세인데 돈 냄새가 납니다 벌써부터 세 분 세 분 먼저 왈업쇼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넋살 형부터 안녕하세요 vmc 넋살입니다 이어서 언제취용 안녕하세요 우원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팬시차일드의 행주입니다 아 약간 옷을 팬시차일드같이 입었어요 네 팬시차일드 트리닝에 저 부츠 어려운건데 네 약간 딘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?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하나씩 섞었군요 딘과 우디고차일드와 그래도 얼굴을 행주네요 다 하나씩 섞여있네요 근데 확실히 탑3가 되고 세 분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죠 네 우리가 밀리면 안돼 이 기운이 너무 세요 여유라기보다는 대기가 좀 길어갖고 다 쩔어있어요 아 그쵸 근데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요즘 약간 유복하신가봐요 어 괜찮아요 턱살이 약간 올라오셨네요 어 맞았어요 아 그래요? 아 솔직하네요 아 솔직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는 좀 돈 좀 버시고 배 감수 때문에 꼭 안가면 되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래도 가죠 거기는 가까워서 갑니다 일단 탑3를 저희가 파헤쳐 볼텐데 네 지금 뭐 저랑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17,000명으로 늘었고 댓글이 확 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좀 제가 얼마전에 봤는데 망언으로 네 펭쥬 씨가 지금 닮은꼴로 누구누구 있었죠? 닮은꼴이? 많았죠. 본인 입으로 좀 해주세요.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. 저희 멤버들이. 네 한번 들어볼게요. 몇 명 있죠? 약간 피곤한 권상우. 피곤한 권상우네. 권상우. 피곤한 권상우라고 멤버들이.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목소리 톤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말투가. 그리고 또 누구? 강다니엘 씨를 있는데 지금 형! 형 죽어 잘못 건드려. 아니 확실히 중요한 순간 앞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형 정말 죄송한데 강다니엘은 건드리면 안 돼요? 아니 제가 말한 거 하나도 없고요. 아 진짜? 어떤 저를 그래도 좋게 봐주신 분이 그거를 이제 SNS에 올려주셨는데 많이 좋게 봤네요.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. 요가 다니엘까지는 좀 어떻게 됐는데? 옛날에 아시죠? 요가 다니엘.